진호 데려다주려고? 네 그래라 다니겠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네 사모님 이 층에 올라와서 침 좀 싸 네? 진호만 침 싸라고 절대 우리 집에 발 못 들여놓고 해 김기사 나야 30분 후에 우리 진호 유치원에 가서 진호 데리고 나와서 나한테 전화해 글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아줌마 뭐하고 있어? 당장 짐 싸라는데 네 아 잠깐만 그리고 열쇠 수리금 불러서 대문 열쇠 다 받고 아 아 나야 지금 당장 컵샵 문 닫으라고 해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문 닫으라고 글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니까 지금 당장 엄마 우리 바다 보러 언제 가? 아람이는 지난번에 갔다 왔대 진호 그동안 엄마가 많이 바빠서 서운했지 이제 엄마랑 붙어있자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 바다 보러 갔다? 응 엄마 오늘 집에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엄마가 진호 데리러 올 거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엄마가 진호 데리러 올 거야 진짜지? 이 시 완전 좋아 좋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응 빠이빠이